1. 천재 문화 복원 단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문화 복원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관적인 견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천재단과 천재문화라는 주제로 모두 4개의 영상을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명과 댓글란에 링크를 적어놓았으니 함께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태백산에는 태백천왕당 신사라는 이름의 사당과 천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천재단만 있고 사당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천왕당과 천재단은 여러 차례의 순환을 겪는데 정약용의 목민심서 예전 6조에는 김치가 영동 관찰사로 와서 태백산 신사를 헐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보다 앞서 1530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남의 기록을 보아도 그 이전에 이미 폐지된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에 의해 훼손된 기록도 있는데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의 척주지에는 표종 8년 충악이라는 중이 있어 태백산 천왕사를 불태우니 제사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종교인들이 천재단을 보수하였고 1942년에는 천평마을 주민들이 허물어진 천재단을 다시 쌓고 대한독립기원제를 올렸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일제가 천재를 불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천재단을 허물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남한에 있는 또 하나의 천재단인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은 민족정기를 훼손하고자 일제가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강화도 만이산 천재단인 참성단을 보수한 사람들은 강화도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기독교인들은 도를 하나씩 머리에 이고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시니 라는 노래를 부르며 산에 올라 천재단을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6.25 동란 중 미국이 헬기 착륙장을 만들면서 태백산 천재단은 다시 허물어졌는데 휴전 직후 1953년경 대종교 신자인 경북 봉화군 무랴 초등학교 우성조 교장이 주민들과 함께 천재단을 보수하였고 이후 태백산 천재단에서 천재를 지내다가 1990년부터 태백시와 시민들이 천재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맥을 잇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미신타파라는 이유로 전국에 무허가 산신각 등을 대대적으로 허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태백산 천재단도 위기를 맞았는데 우성조 교장과 주민들은 천재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며 대종교에서 애를 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모 종교 성직자에 의해 천재단이 훼손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태백시에 큰 가뭄이 들어 전국에서 물을 원조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태백산 천재단과 천재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천재문화를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천손의 상징인 천재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리 주체인 태백시와 태백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태백산 천재단을 비롯 대한민국의 천재문화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1. 태백산 천재단과 만이산 참성단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천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여러 민족들은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올림프스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인도의 겐지지강과 히말라야가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일본은 2016년 G7 정상회담을 이세신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의 국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봉환한 이세신궁은 매년 500여만 명이 참배하는 등 일본인이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와야 하는 성지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세신궁에서 G7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중국의 대표적인 성지는 산동성에 있는 태산입니다. 태백산과 비슷한 높이인 해발 1545미터의 태산은 진시황을 비롯하여 72명의 황제가 공선제를 지낸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성지는 어디일까요? 불교는 다섯 곳에 정멸보궁이 있고 기독교는 절두산 등 여러 순교지가 있지만 종교 이전의 우리 민족의 성지는 원래 백두산, 태백산 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성지는 그 민족의 시원이 담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단군사화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절인 개천절과 민족의 성지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태백산과 강화도 만이산의 천재단과 천재문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천절과 천재문화를 결합하여 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날 10월 3일 하늘이 열린 개천절에는 국민이 하나되고 전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를 열어봅시다. 국가 차원에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태백산과 만이산의 천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2005년 종묘제례 판소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강릉단호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영산재, 처용모를 비롯하여 안성시의 남사당놀이, 해남군의 강강술래, 제주도의 칠머리당 영등굿 등 총 5종목이 등재되었고 2012년에는 온 국민의 지지 속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재단이 있는 대표적인 산은 강화도 만이산과 태백산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천재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졌고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천재를 지내지 못하다가 1897년 광무원년 고종황제가 환구단을 쌓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천재를 부활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제사하는 천재문화의 유적과 역사는 세계 곳곳에 있으나 상고시대부터 현재까지 천재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나라는 대한민국의 천재문화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매년 개천절마다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태백산과 만이산 등지에서 천재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니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희소성과 역사성 등 보존가치가 다른 어떤 무형유산에 비하여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해당 지자체는 국민, 학자 등 각계의 힘을 모아 우리나라 천재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를 희망합니다. 3. 대한제국의 천재단인 원구단을 복원하고 국가차원에서 매년 재현행사를 해야 합니다. 대한제국의 원구단은 400년간 끊어졌던 국가차원의 천재가 부활한 역사의 현장이며 자주 독립국의 상징이며 천손문화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 역사학자들과 수많은 단체, 언론, 정치계, 그리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제가 허물고 호텔로 만든 원구단은 아직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원구단은 복원해야 마땅합니다. 외형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천손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21세기에 맞게 해석하고 결합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복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계와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